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테리어 which makes you so much and every thing The world is in a sense I look at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think it'll be better I guess I'll be better It's in a sense Thank you I think it's the first time I'm coming with you 嬉しいですね。 すごい良いところだね。 良いところ。 自由だし。 自由っていうのはイメージとしてあったけど、 いざ来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 買ったことがたくさんなかった。 人の温かさとかさ。 みんなフレンドリーじゃん。 全員さんもそうだけど。 街行く人々が。 似合ってます。ニューヨーカー。 本当に? アイアムニューヨーカー。 アイアムニューヨーカー。 さあ、ということで。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当に楽しかったね、撮影ね。 楽しかった。 タイムズスクエアも見て。 めっちゃ良かったわ。 ニューアーティストフォード。 かぶれないでもらっていいですか? あれ? 英語で言ったというよりかは ニューアーティストフォード。 リアが入った。 慎んで。 髪も切って。 髪もパスターに切って。 ニューアーティストフォ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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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愛い。 いいね。 ニューアーティストフォード。 ニューアーティストフォード。 怖い。 Specific 어떻게 표현하나요? 죽이기기기기 독주의 이름이 록스탑스 ㅎ 6 1,2,3,5해지요 1,2,5해지요 1,2,3 정말光莉입니다 정말 잘해 감사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화이트에서, 전체적으로 화이트에서 코디네도가 되어서, 정말 부드럽고, 아주 좋고, 아주 좋고, 뭔가 컴퓨터가 있으나, 그리고, 굉장히 조용해서,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바다와서, 제가 좋아하고, 저는 정말 룰스로, 루즈가 너무 루즈하지만 쇼트에 쉬면서 스포티나 분위기가 많고 이 루즈가 너무 좋습니다. 뉴욕이 제가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トミー의 룩과 같이 같이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보통 쇼핑을 하거나 마치에 가고 싶어요. 뉴욕의 일상은 무엇일까요? 뉴욕의 일상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곳에서 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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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잘생겼습니다. 내일 출연한 시장에 만나요. 네. 잘생길 바라며. 잘생길 바라며. 잘생길 바라며. 잘생길 바라며. 걸어, 걸어! 이 시장에서 처음을 하는 것과는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즐겁게 되었습니다. 船에 많은 사람과 함께 공연을 하고, 일주일에 관한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고,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